이세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하진 이세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명소개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세마입니다. 세마에서 프로듀서와 기타를 맡고 있는 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마 베이스 맡고 있는 마사입니다. 네, 팀세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하진 이세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팀세마에서 드럼 치고 있는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팀세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인디스탕스에서 어떤 곡으로 도전하실지? 저희 인디스탕스에서 도전할 곡은 저희 자작곡 수왓으로 도전할 생각입니다. 수왓? 어떤 곡이시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좀 살면서 많이 느꼈던 감정들을 많이 담은 곡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사실 인디스탕스는 이렇게 경연은 나온 건 처음이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공연하는 건 저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회도 새롭고 서로 좀 많이 설레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은 오랜만에 인디스탕스 나와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거고 올해부터 일본에서 이제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진출하니까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그 발판 삼아 해외로 더 나갈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디스탕스는 새마에게 도전이다. 화이팅! 네. 한 번.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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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겠지 너를 벗어나려 노력해도 Every night 계속 쌓여줘 미칠 것 같아 네가 내 곁에 아직 있는 것 같아 넌 너를 만날 것 같아 참 밉다 미워 네가 바보같이 일어났던 내가 이젠 넌 하나를 절정해 왜 기다리기 싫어 바보같은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 사랑하던 네가 떠서 나를 버리고 떠서 어쩌라고 넌 대체 내게 왜 이래 사랑하던 네가 떠서 내가 도취 미쳤어 어쩌라고 넌 대체 내게 왜 이래 계속 잊으려고 노력해도 떠나가겠지 소음 주체 내게 듣던 것처럼 Every night 계속 잊혀줘 미칠 것 같아 네가 내 곁에 아직 있는 것 같아 넌 너를 만날 것 같아 참 밉다 미워 네가 아련하게 기다린 내가 이제 넌 하나를 절정해 별 기다리기 싫어 바보같은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 Whoa-oh-oh whoa-oh 상하던 네가 떠서 나를 버리고 떠서 어쩌라고 네 이길 넌 대체 내게 왜 이래 워웨어 워웨어 사랑하던 네가 떠서 내가 잠시 미쳤어 어쩌라고 baby 넌 대체 make me afraid it 그렇지만 너는 어딜 간 건 이대로 다시 돌아올 순 없니 떠나지마 난 또 그겠지 말벌이 Scream! Let's go! Let's go! 워웨어 워웨어 사랑하던 네가 떠서 나를 버리고 떠서 어쩌라고 baby 넌 대체 make me afraid it 워웨어 워웨어 사랑하던 네가 떠서 내가 잠시 미쳤어 어쩌라고 baby 넌 대체 make me afraid it 그렇지만 너는 어딜 간 거니 이제는 그렇지만 나를 누구같이 마 멀리 크기 ação faces 소 그랬eman 戌다 서도